횡성군이 청년의 날을 기념해 오는 21일 청년의 물결, 횡성의 차오르다 행사를 엽니다.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횡성문화원 야외 공간에서 밴드와 난타, 재즈 등 문화 공연과 청년 기업,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판매 부스가 열리고 21일과 27일, 28일 세 차례에 걸쳐 지역 내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 대상 무료 영화 관람도 함께 제공합니다. 강원도는 같은 날 홍천국민체육센터에서 2024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.